이쪽 선도 넣어볼까 오 잘했어요 지루한 것 같은데 야 너 이런 옷 진짜 잘 어울리네 이거 반대 아니야? 아니 맞아 이게 맞아 아니지 택이 앞에 있잖아 뒤집어서 입어볼게요 말세 익세요 대한민국 만세 아니 진짜 인도를 옷이 어딘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래 이게 맞잖아 너무 잘했다 어우 이거 예뻐라 야 싱크대 지옥은 오오오 너무 잘했어 잼 너무 잘했다구 입들이 입히는 게 너무 잘했다구 입들이 입히는 게 얘기 쉽지 않을까 안 눕혀요 파지 입혀 파지 입혀 지금 지금 마트 수리 마트 수리 자 파파파파파 파파 잘하고 있어 그치 그치 쉐어 차가운 작은 거 같은데 이거 뭐지? 너 어제보다 살쪘니? 아니하면 바지 발이 하나로 들어갔다가 목숨을 이렇게 입히는 사람이 어딨어? 불담된다 불담된다. 미안해. 이거 안 돼야지. 자 이제 다리 들어볼까? 미니스쿼트로 만들어버렸어. 왜 얘를 살쪘다고 그래? 잘했어! 너 되게 좋아한다 현이야. 어머 얘네도 아는 거야. 어머 이모가 좋아. 아 예쁘고. 어떤 느낌이야? 귀여워. 아유 귀여워. 키스했어. 진짜 많이 친해졌구나. 멋있어. 썬클 멋있어. 귀 이런 데가 타면 안 돼. 그렇지 그리고 다리 다리도. 자 다리 어딨을까? 썬클 멋있어. 기저귀 챙겼고. 여벌 옷. 그다음에 저 물통. 물. 기저귀 안에 있고. 수건 있고. 가지 수건. 이거 있고. 떡본 과자. 와 이게 진짜 이게 아니구나.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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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나가자. 공원이 왔습니다. 여기서 뛰어놀고. 오케이. 일찍 자자. 일찍 자지? 엄마를 위해서. 놀라서 좋아하지 마. 좋겠다. 근데 여기 이제 또 질주를 하면 이제 눈을 못 뗄 텐데요. 자, 우리 쟤 나서 놀자.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하나, 세 번. 결국 제이슨 씨가 뛰어다닐 것 같은데.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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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돼.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얘 알아, 그네. 현이야. 그네 좀 잡아 봐, 현이야. 나도 좀 쉬어야 돼. 나도 애기가 있다고. 그렇죠, 쉬어야죠. 여기 또 아까가 있어서. 굶음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손은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잡아야 돼.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잡고, 이렇게 잡고. 아니야, 왜 지금 끄풀려서. 여기. 아, 회사 좋다. 센. 앉아. 아, 회사 좋다.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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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나 여기 있어요. 신발 끈 좀 하고. 알겠으니까 신발 끈 좀 하고. 나와서 놓는 게 훨씬 편하네. 현이 씨 편하죠? 일단 좀 하고 놀 거야. 이게 밟으면 넘어져요. 야, 됐어. 그래, 레츠 기릿. 현이 씨, 저도 편하면 됐어요. 제이슨 씨가 다 하니까. 어디? 젠. 어디가 또 젠? 젠. 이게 더 재밌을 텐데. 젠, 이거 봐봐. 이게 몸으로 놀아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오늘 많이 배우시네요. 맞아요. 타. 야. 이순 씨, 밀착 마크해. 밀착. 임유관은 대한민국 1등입니다. 오, 잘하는데? 할 수 있어. 아유. 이거 해 본 거야. 이모 엄청 재밌지? 내가 죽겠다. 진짜 가까운 미래다. 또 탈 거야? 우와. 그럼요. 우선 한 번 타요, 미끄럼틀을. 미끄럼틀은 보통 열 번 용도를 타줘야 제 맛을 느끼죠. 아들 두 손은 될 것 같아.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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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젠은 계속 뜁니다. 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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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그래. 야, 그늘 가서 마셔. 젠, 이리 와. 그늘 가서 먹을게. 손 잡아. 야,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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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많이 해봤죠, 저런 거. TV에 봤을 때 아빠들이 반바지를 입고. 혹은 냉장고 바지를 그렇게 입고 다니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청바지 두꺼운 건 사치였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땀 넣었어. 그래, 얘도 참 똑같다. 우리랑.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나도 나중에 현이 배에 있는 아기가 이렇게 나와서 놀이터 나오고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아, 너무 예뻐요. 알지. 엄마가 엄마다. 너의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아, 예뻐요. 자, 맘마 먹자. 맘마, 이리 와. 내가 할게, 내가. 맘마 먹자. 맘마 먹자. 이제 맘마 먹을 시간. 얼굴이 뭐 붙인 거야. 오, 싱크대. 그래, 거기는 가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 막아주세요. 카메라 감독님, 막아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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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먹자, 날개. 나와주세요, 삼촌. 나와주세요. 아저씨 민호. 아저씨 민호. 아저씨 민호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와. 일로와. 엄마 먹어야지. 너 이렇게, 이거 있어봐, 삼촌. 그래, 밥을 해야 되니까. 한 명은 지켜보고, 한 명은 빨리 후딱 음식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 오, 너무 잘하신다. 오, 해본 사람 같아요. 맞아요. 오. 젠. 맘마를 먹읍시다. 맘마맘마. 맘마. 그러니까 젠. 밥을 먹어야 돼. 밥. 밥을 먹. 밥을 먹. 너무 맛있어. 야, 안 먹어. 진짜 안 저그러 저그러 저그러. 아이고, 아이고. 야채 안 좋아해? 아니, 야채 맛있어. 맛있지? 그치? 맛있잖아. 한 번 먹어봐. 아니야, 움직이고 싶은데 지금. 맘마 먹고. 맘마. 맘마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무슨 방법이라도 써야죠.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려주라고 그랬거든. 먹을 땐 제자리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밥은 식사는 중요해. 노는 건 노는 거고. 그게, 그게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 책으로 본 유가죠 이제. 그렇죠. 저것까진 알죠. 실전입니다. 내려줘볼까? 싱크절 가볼까?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려줘. 자, 안아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아, 쟤네 뜻대로 이제 해 주는 건가요? 아. 이거, 이거 하나 먹으면. 우리가 해줄 걸 알고 더 세게 오는 거야. 더 세게 오는 거야. 이게. 쟤, 잠깐만. 쟤 이거. 이거 한 입 먹으면. 뭐 어떻게 될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왔다. 자, 이거 하나 먹어볼까? 아이고, 나왔다. 싱크대 왔으니까 여기서 먹어보자. 편안하게.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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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나왔다. ф웨어, 아이고. 아이고, 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